에이 영상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대로에 오면 너대로 왔는데요 오 뭐야 화살? 아 대궁을 도네 어 뭐야 여기 가까이서 좀 와 뭐야 맨마리가 있는 거야 야이씨 아 떨어지면 대공 아 쌀벌하네 3마리가 있네 나도 내 소환수나 좀 마음대로 부리면 이길 수 있는데 아무튼 아까보다는 여권이 좀 나으니까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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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리 3마리였어요 아까 아 아 아ż... 뒤져 voice 다시 한번 뒤져 tras 이런 Madam 야 아 내 룬! 또 룬 날아갔어 아 이거 룬도 가다 하면 그 정도 룬은 그냥 뭐 순식간에 빨아들이긴 하는데 짱나 완전 짱나 개시끼 너 뒤에서 나오는 거지 아 어째 갑자기 뒤에서 나오더라 에이 룬이 630이 뭐야 아 아 아 얘 소리받기는 안 먹혀요 너 울 수 있어 팔 쏘지말고 여기서 좀 죽어줘 너도 여기서 좀 죽어줘 아까나 죽였잖아 진짜 통로 용산기름 길이 너무 복잡해서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겠는데 전혀 아 로데일 나는 그 마술학원이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유도 아니네 그냥 로데일이 더 복잡하네 지하도 있고 4방 8방 그냥 아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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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저기 위에서 하나 봤지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황금의 룬 황금 seriously 룬 epilepsy 재미있으니 çi 이럴 필요없어? 걔? 왠 걔? 아 뭐 없는데 뭐 이상한 문자가 있지? 이너머 하 있다 뭐가 있다 오오오오 야 아 일로 나오네 이 씨 이랑 안싸워 다 잡았놈인데 뭐 아이씨 여기에도 있네 아 아 저쪽으로도 가는 길이 있고 곳곳에 길이 있고 넓어요 아주 맵이 또 맵은 또 아주 묘하게 꼬여 있어 가지고 맵 디자인 같은 것도 참 잘 하긴 했는데 너무 불편해 퀘스트 진행이 어디로 돼야 된다 최소한 아니 전혀 모르는 지명을 얘기하면서 그리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해요 이야기가 안 돼 이야기가 뭔가 잘 만든 건 잘 만든 거고 잘못한 부분도 충분히 있어요 아이 괜히 붙어치려다가 아이씨 아이씨 아 활쟁이 나오네 저거 이씨 어떡하지 여기서 쳐야 되는데 얘 바로 일어나자마자 밖에 가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휴 깜짝이야. 좀 여기로도 가야되거든요 밑에 빨리 나오네 아 저리로 가야되는데 사자가 어 사자 저 밑에 이로 갔다 아 어쩌지 저거는 어떻게 이렇게 이리로 나가서 어 화살 졸렸어 네 또 으아하하 뭐야 아하 막혔어 이씨 한나오이 해왹허허호 왔대루 아 또 죽겠네 다 돌았으니까요 죽을 바에는 여기서 리셋하고 가죠 죽을 바에는 아잇 레벌게잇 레벌게잇 아 위에는 어떻게 가는거지? 아 뭐 그건 모르겠고 일단 또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레벌게잇은 갈 곳이 막혔기 때문에 어우 죽을뻔했어 위도 아래는 아무튼 내려가야 합니다 아 이너머 축복있다 앗 쟤 뭐야 그냥 이쪽 뒤쪽으로 와가지고 앗 쟤 빠라사아 한 번 더 빠라사아 오 앗 쟤 아우 씨 진짜 뒤질뻔 진짜 뒤질뻔 오 앗 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변환을 한다해도 야 이거 참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네요 아 일단 축복이 있으니까 축복하고요 레벨로 포인트까지는 안되네요 동치미의 드레스? 라이오넬의 장비? 뭐야 아 아까 이거랑 비교를 해야지 나쁘지는 않네요 그렇게는 와 중량이 완전 짱이다 중량이 무거워요 중량 와 중량이 라이오넬도 뭐 강인도는 엄청 늘긴 하는데 중량이 장렬이네요 장렬 저거 다 입으면 걸어다닐 듯 저게 어디다가 어떻게 해놓은거야 아 생긴 없지 어허허 이거 안했었네 아 레벨로 포인트가 안되가지고 어차피 안될거하고 쟨 다시 살아나있네요 하지만 쟤랑은 다시 안싸울거라는거 어어 아유 괜찮은거 뭐야 이씨 이거 뭐야 이상한 해파리같은거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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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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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없었으면 그냥 어떻게 잡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한둘이 나오는게 아니니까 아 제 컨트롤 가지고는 얘네들을 이렇게 쉽게 교파하지 못하죠. 저도 그 정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컴바리 좋지 않다는 거... 어? 쓰린다... 뭐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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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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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워가지고 그냥 때려서 잡으려다가 이거 하나요. 이 각도에서 써야되나? 이 각도? 아까 그 각도는 안 돼요. I feel like not. I feel like not. I feel like not. 이럴, probably, I feel like not. επ, perhaps not. I feel like not. πως 하나, use my, «s他說», jal、 «s 아 정확하게 안나가네 아 아 클라파이트 에미델이 있기도 하는데 아하 유빈이 등을 보이며 날 유인하다니 카드 맞고는 있는거냐? 그래 아예 저쪽에 가있으면 내가 레니저를 쏴줄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거 한번만 맞으면 되는데. 자금자금씩 까긴 하네요. 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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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휴. 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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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아 황금종자? 하? 황금종자 좋은 놈이야? 그래도 무섭다 야 황금화살 단석 6 단석 6 단석 6 단석 6 단석 6 하! 야 힘드네요 로데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군요 뭐야 저 위에는 뭐가 있어 말을 못하는데 저 위에 뭐가 있다 안으로 해서 갈 수 있나? 아 없네 그냥 막힌 길 그냥 막힌 길 아니 저거 못짚나? 저거 음 안으로 해서 올라가게 해줘야지 안 되네 점프 사거리가 안 돼요 더 말을 탈 수도 없고 에이 뭐 일단은 지금 막혀 있는 느낌이니까 밑에 쇠인의 후두 쇠인의 후두 진짜 모험이네요 뭐 뭐 그 길도 안 알려주고 그냥 야 니들 여기서 진행해봐 이런 상황이라 기껏해야 굵은 뼈 아 이렇게 이쪽이구요? 그럼 이리로 가야되겠네 아 벌써 40분이나 지났네 뭐 길만 찾다가 예 요런 어휴 뭐에 많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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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되는 게 하나 없네, 그냥 엉? 그렇다면 이 위로 그거 하고 가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누가 뭘 쏘는 것 같은데 후달 후달 후달려 그냥 욕 날개 타고 올라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리기 유용하다 아 여기 축복이 있으면 들켰잖아 들켰잖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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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 타야 사면 타 아이씨 되도록이면 조심조심해서 지나가려고 했더만 생각만큼 잘 안되네요 그냥 여기서 가는 거면 뭐 그냥 여기서 가는 거면 뭐 그냥 여기서 가는 거면 뭐 멀지 않죠 아 저 커다란 벌레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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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력파야? 우와 이거 뭐야 묶어놓고 와 장난 아닌데 묶어놓고 쏴 내가 먼저 하 휴 태기는 단색사 나쁘지않어 숨겨진 길? 개구라 아 이런것좀 제발 하지마 숨겨진 길이 어딨어 이러한 구라장난 하지 맙시다 야이씨 존 아파 이래서 이걸 쏴야 돼 네 네 뭐 하나 잡았구요 뭐야 이거 떨어지겠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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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몰고 달려왔었네요 제가 그쪽 날개 타는 길로는 여러 방면으로 갈 수 있겠네요 오히려 저쪽 아 여기 또 이게 있구나 일로 아까도 오다가 열나 죽었죠 그러면 저쪽으로 안 온다는 거 뒤로 온다는 거 아 나게 타는 길이 몇 군데가 있네요 조심조심 이제 그렇다면 얘기는 달라졌죠 지금은 마나가 있으니까요 바로 그냥 일단은 조심해서 뒤로 뒤는 잡겠는데 레이저를 쏘겠죠 그냥 아 아 아니 얘네들 실력으로 잡으면서 오기는 아 너무 힘들어 그렇다고 막 파워풀하게 강한 것도 아니고 막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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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축복 보인다 관문이 있다 오 축복 그래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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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링 포인트가 되나 아이고 천 모자르네 천 아이템 그래 아이템 좋아 지팡이 검 음... 아 레버! 저기 레버 댕기고 레벨링 할 수 있으면 하는걸로 레벨링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레벨업! 아 모자릅니다 포인트가 모자릅니다 아...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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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강렬하게 휘두르는 검 어? 아이.. 진짜.. 너 왜 뛰어내려 거기서? 답답하다 사거리가 또.. 아.. 어그로 풀렸나? 맞다 더 가까이 가야돼 오.. 간지 끝장 오.. 어휴 막았는데 아휴 걸렸나? 모두고 자꾸 포효만 쓰네요 4. 4. 5. 5. 6. 5. 5. 5. 6. 5. 5. 5. 5. 6. 5. 5. 5. 5. 6. 왜 여기에서 성은이 있다 싶었다 아이고 야 얘 쏘는거 불 너무 쎄잖아 화염 탈리스만을 하면 괜찮을듯 하긴 한데 이젠 없죠 아이 아 아 아 저놈의 사면발 아 진짜 아까나 그 룬 레벨업 천인가? 레벨업 펜나나? 아 근데 뭐 레벨업 포인트야 금방 모으니깐 상관없는데 아 진짜 저거 너무 빡치네 얼탱이 없네 저거 누가 이기나 이씨 누가 이기나 이씨 대자석 그냥 탄성 6 아 또 영상을 여기서 또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에 에 에 얼마 안 남았어요 탄출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또 마무리가 되는데 아 아 아마도 여기도다 아 아 뭐야 저거 도끼 들고 아 예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 끊도록 할게요 아 뭐 일단 축복도 찾았으니까 계속 이어서 영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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